여름에 공유 칠 때 사실은 선크림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? 선 블럭을. 근데 사실 피부에 별로 안 좋고 그냥 햇빛을.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이너웨어를 입으면 아주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이너웨어를 입으시면 좋고 이 원단 자체가 워낙 이 쿨링 이너웨어가 원단 자체에서 향균, 향취 기능이 있어요. 사실 이게 좀 몇 번 입으면 땀 냄새가 배버려요. 근데 요건 괜찮습니다. 요 바로 이 JXR의 이 아이스 스킨은 원단 자체가 특수 원단이고 나이로놈과 폴리우레탄 거기에 또 특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균, 향취 기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균 변식 같은 그런 냄새들이 들나요. 그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. 저도 오늘 이거 입고 라운드를 돌아보니까 라운드를 돌아보니까 아주 좋고 오늘 날씨가 좀 좋습니다. 햇살이 뜨거운데 아 이거 한 2도 정도는 따뜻한 차가운 느낌. 시원한 느낌 들어서 오늘 좀 편하게 라운드를 좀 돌 수 있었어요. 그 다음에 굉장히 가볍습니다. 여러분들 초경량입니다. 아주 가볍습니다. 피면 또 쫘악 이렇게 펴지죠. 아주 시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이거는 입으시고 그냥 손빨래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.